유교절 유교절 아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타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김명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일날 한국에 가세요. 설교 인트로를 다음 주일날까지 하겠다고 가는 날까지 설교 인트로를 집착하고 있는 우리 두 분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컨셉이냐면 아빠랑 딸이에요. 큰 딸이에요. 아빠 아빠 저 이 동화책 이거 책 좀 읽어주세요. 아빠가 오늘 너무 피곤한데 니한테를 안 그러면서 흠칫뿔 너무해요. 알겠어 알겠어. 우리 딸 희영아 어떤 책 읽어줄까? 아 저 이거 이거 재밌게 읽어주세요. 예수님 책이구나. 책이 많이 헤어졌는데 정말 열심히 읽었군. 열두 제자 중 하나인 가룬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정 경비병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방법을 의논하였습니다. 아니 아빠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다니 너무한 것 같아요. 맞죠. 유다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겼어. 그리고 돈도 받았단다. 그리고 언제 넘길까 하고 여기저기 그렇게 기회도 엿보았고요. 그래 유다의 계획은 바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파멸의 계획이었어.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계획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단다. 아니 대체 왜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한테 그렇게 손가락질도 받고 책질도 받고 가시관도 두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아프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그 계획은 멈췄어야만 했어. 맞아요. 그래서 옛날 옛날에 예수님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는 그런 해피엔딩이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해피엔딩을 이루셨지. 에이 제자한테 배신당하고 사람들한테 맞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어떻게 해피엔딩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거든. 구원을 위한 준비된 계획 말이야. 아니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문에 양의 피를 발라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별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말이지. 그러면 유다의 계획은 죽음으로 몰고 가는 파멸의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의 계획? 생명의 계획이었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해피엔딩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지. 와 내가 그 계획 안에 있다니 너무너무 기뻐요. 사실 아까 유다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우리 예수님이 유다한테 지신 거 아니야? 하고 속상했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 바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나도 그 계획 안에 계속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같이 찬양을 할까? 넷, 셋, 넷,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라. 오늘 약한 내용이 딱딱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노래로 떼오는. 아주 말씀을 앳기수로 요약을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지상생애의 마지막 밤 6월절의 보름달이 예루살렘에 동실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6월절의 마지막 식사로부터 그 다음날 오후까지 이어지는 이 숨막힐 듯한 이 시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고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BC와 AD가 나누어지는 인류 역사가 전과 후로 나뉘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6월절 최후의 만찬으로부터 개세만의 동산 그리고 감남산에서의 체포 가야바의 뜰굴에서 밤새도록 이루어지는 재판과 신문 빌라도의 법정에 새벽부터 이루어지는 법정과 그리고 예수님의 모진 고문과 최종 사형의 판결 그리고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골고다의 언덕까지 수백억의 인류가 이 사실을 다시 곱씹고 되새기고 또 그날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저녁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그날 밤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시나리오 하나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파멸의 음모가 하나의 시나리오요.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 편에서 세워놓은 구원의 시나리오 그 두 개의 계획이 동시에 달리고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파멸의 계획입니다. 오늘 독일어 번역이 없어가지고요. 영어 번역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영어로 하니까 좀 더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Plan to destroy 먼저 첫 번째 음모를 위해서 그날 밤에 예루살렘으로 속속히 모여드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정사와 권세 이 누가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이 사단의 음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상 최고의 음모를 꾸며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제거하는 플랜입니다. 어디에서 제거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제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회개는 죄를 없애는 게 아니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그냥 있는 거야. 회개한다는 것은요 죄를 우리 안에서 떼어내는 거예요. 죄는 그냥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쫓아다니면서 죽일 수는 없어요. 내 안에서 죄를 떼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제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들이 어떻게 죽여요?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서 우리 인간의 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그게 이 파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성공할 것처럼 보여요. 거의 성공할 것처럼. 왜냐하면 2중, 3중, 함정을 다 깔아놨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조금 수준 있는 크리미를 보시면 계획이 하나만 있지가 않아. 플랜 A, 플랜 B, 플랜 C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막 교차로 깔아놔요. 교차로. 먼저 D-Day를 정했습니다. D-Day는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6월절. 왜 6월절을 D-Day로 정했을까?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도 막 헷갈려요. 이 사람들은 6월절을 피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죠. 6월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긴 했지만 그러나 6월절은 더없이 좋은 예수님 제거에 좋은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6월절은 여화의 6월절. 하나님의 구원의 대명사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명사에 하나님은 구원하지 못한다. 아주 못을 박아버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유익을 바라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참칭하고 이스라엘을 변호하지 않는 민족의 배반자. 하나님의 백성의 배반자로 낙인을 찍기에 이 6월절처럼 좋은 날은 없는 거예요. 그 음모에 얼굴마담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얼굴마담이 필요해요. 이 작전의 얼굴마담은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비위를 드러내고 고발했다. 이것도 여러분 너무 좋은 소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설 필요가 없어요. 그 제자 중에서 실망하고 그의 비위를 고발합니다. 그런 역할을 유다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후원자가 있습니다. 후원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한때 하나님의 언약을 수호하는 대표자들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표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란 선이에요. 선 선. 가르는 선이라고요. 그래서 진리의 편에 서거나 반대편에 서거나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편에 순종하에 서거나 반대편에 서거나 밖에는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추구합니다. 이 후원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반대편에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모에 이 파멸의 계획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뭘까요? 비겁함과 사악함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그 방법을 국리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죽일까 하는 방법을 국리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방해할까 또 두려워합니다. 비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를 파멸시키려는 사람이 멋진 거 보셨어요? 아싸라 한 거 보셨습니까? 뭔가 정정당당한 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명분은 아무리 멋지게 하더라도 명분은 아무리 멋지게 하더라도 그를 파멸시키려고 한다면요 사람은 비겁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기가 거기에 책임해서 벗어날까 하는 생각을 알리바이를 생각하면서 비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생겨요. 또 그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바꿉니다. 유다가 사탄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다. 저는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가 허용하지 않으면요 사탄은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도 언제나 그런 기회를 안개벗을 주는 거예요. 네가 혼자 하기 어렵지 그 싫고 어려운 거 남을 비난하는 거 어려운 거 네가 혼자 하기 마음에 걸리지 그러니까 나를 들어가게 해줘 그러면 내가 나머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허용하면 사탄은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유다는 사탄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사악하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기뻐하는 사람 있다면 그건 주님의 편은 아니에요. 유다를 그들은 돈으로 매수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군중과 떼어서 한밤중에 넘겨줄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 누가복음에는 유다가 굉장히 좀 안 좋게 그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는 유다를 싫어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걸 확실히 알았어요. 유다에게 동정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누가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는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오인이지만 누가는 의리파예요. 저는 그의 의리파 좋아합니다. 세상적으로도 의리파 좋아하고요. 예수님 복음 믿고서도 변함없는 주님과의 신의를 지키는 그런 사람 좋아해요. 무슨 무신론 책 한 권 보고서 금방 어릴 때부터 믿었던 신앙 다 까먹고 돌아서는 그거 좀 좋아하지 않아요. 바울사도는 한 번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피니쉬라인까지 갈 겁니다. 저는 바울사도의 그 변함없는 예수님에 대한 의리와 기계를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누가는 의리파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요 그 로마의 감옥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나중에 얘기하는 거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일생 동안 누가 나의 동행이 되어줄까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가 있기 때문에 누가는 그렇게 의리파인 거죠. 그래서 배신자를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유다를 뭐라고 그래요? 열두 명이니까 사도잖아요.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뭐라고 해요? 열둘 중에 하나 아주 차갑게 얘기해버려요. n분의 1 그거 그냥 그런데 유다는 가엾게도 이 사건에 하수인일 뿐입니다. 하수인이 뭐예요? 쓰고 버리는 카드죠. 왜냐하면 죄는 항상 하수인을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죄는 나서지를 않아요. 항상 누군가를 밀어대고 그리고 몸통은 뒤에 숨어있는 거예요. 그 음모의 총감독은 누구일까요? 정사와 권세자분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유다나 그 후원자들보다도 훨씬 그 뒤에 있는 큰 세력인데 누가는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사탄의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 사탄의 계획이 희생되신 거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계획을 보면 생각보다 치밀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 같은데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뭔가 치밀하지 않아요. 뭔가 좌충우돌하고요. 꼭 자기들끼리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음모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점조직 같아. 그래서 또 다른 누가 지금 뭐를 진행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작전 세력들이 대단히 수동적이고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하수인들이 모두 다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음모의 가담자들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충우돌합니다. 불안해해요. 그리고 사탄조차도 전면으로 나선 적이 없어요. 끝까지 배우 세력이에요. 여러분 복잡한 크리미를 보면 어때요? 도대체 누가 배우인지를 모르겠어. 그렇죠? 마지막까지 드러나지가 않아.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가 책임있는 주체라고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복음 안에서 굉장히 겁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음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리고 모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악한 괴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더더군다나 소문 같은 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책임있는 주체가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냥 카드라예요. 우리 그리스도에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허접한 계획에 의해서 희생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 그게 구원의 계획입니다. 구원의 계획. 예수님은 일단 자기 계획을 진행시키기 전에 이 파멸의 계획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상수가 되면 하수는 수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아무리 알리바이를 조작해도 엄마, 아빠의 눈에는 다 보여. 저희 아들이 어릴 때 가끔 이제 이렇게 둘러대는 얘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하는데 안 먹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뱃기를 듭니다. 오케이. 오케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오케이. 왜냐면 수가 다 보이거든요. 금방 보여요. 메세 건물에 올라가면 프랑풀트 시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펠트백에 올라가면 우리의 전체 타우너스가 다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의 음모가 다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맞서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그들과 맞서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고 다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그 계획의 배우의 성령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끌리셨어요. 성령에 끌려서 광야로 가시고 시험을 받고 성령에 끌려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성령에 끌려 그는 예루살렘 비아 돌로로사 그 권한의 길을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보니까 착착착착착착착착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레인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식사가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그날을 새로운 언약식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6월절은요 말이 6월절이지 이미 민족 명절 정도 밖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의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를 목요일에 하는지 금요일에 하는지도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캘린더들이 서로 달라요. 그래가지고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거죠. 양을 먹느냐 안 먹느냐도 중요하지 않고요. 일어서서 먹느냐 앉아서 먹느냐 원래는 일어서서 급하게 쓴나물을 먹는 거고요. 그런데 어느 시편을 노래하고 읽는지도 조금씩 헷갈리고 어쨌든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축제가 아니고 이미 민족 명절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새 언약의 절기로 이를 갱신하실 거예요. 뒤틀려버린 옛 유대교회의 민속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전환점을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어찌 그 뜻을 알겠습니까? 어찌 그 뜻을 알겠어요?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완성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출혈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유다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억울하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어차피 다 구원하시려면 유다도 구원하셔야 되지 않았느냐. 저도 한동안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걸림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유다를 희생시키고 구원하려 하셨는가? 그런데 여러분 소방대원들이 이제 불 나는 집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장애물들이 있어요.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고요. 그래서 그 장애물 때문에 저 사람들을 구조하지 못해. 그럼 장애물을 어떻게 할까요? 장애물을 부수고 없애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구조할 수 있어요. 구조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장애물도 구조해야 된다. 그건 모순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암세포가 있는데 사람을 살리려면 암세포도 살려야 되나요? 어차피 살릴 거면 암세포도 좀 살리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암세포는 죽여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의 영혼과 생명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그러나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공항에서 경찰과 대치가 있었다고 그러죠. 다행히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인질범이 예를 들어서 무고한 사람을 한 50명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류탄을 그라나튼 들고서 오늘 다 죽이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무고한 사람들이 이제 죽어갈 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압병력이 와서 에어스하고 구조를 하려고 하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질범도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그럴까요? 아니죠. 인질범은 제거해야 인질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등장하죠? 스나이퍼가 등장하는 거죠. 모자 거꾸로 쓰고. 인질범은 사살해야 목숨을 앗아가는 인질범을 용서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은 유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를 긍율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다에게 몇 번이나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사단을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을 예수님은 막을 수가 없으세요. 그것은 그의 결정이에요. 예수님은 눈 밖에 서서 그냥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보는 권세를 주셨어요. 사단을 허용하는 유다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 유다에게 화가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다 뿐이 아닙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사단이 너희를 복수를 쓰고 계세요. 제자들 전부를 나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딜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조차도 다 미혹하려고 했던 거예요. 매수하려고 그래서 사단이 그들 안에 들어가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불신앙의 동기는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사단이 문 두드리면 그냥 문만 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들어와서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제일 위험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사단이 제일 공들였던 사람은 사실은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베드로는 수제자죠. 가이사라 빌리뽀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천국의 열쇠를 줘버렸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사단의 앞잡이가 되면요. 정말 사건은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 순간에 기러에 섰습니다. 거의 넘어갔어요. 거의 넘어갔어요. 그런데 왜 부인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배반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남산에서도 칼을 뽑았잖아요. 베드로가 언제부터 칼을 차고 다녔죠? 뭔가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전에 아마 베드로 너 못 보던 칼이, 왜 칼 갖고 다녀? 그냥 양도 잡고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예수님을 지켜야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칼까지 뽑아서 예수님을 지키려 했던 그가 배신하려고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두려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가야바에 뜰에서 재판 받는데 아무도 변명하는 사람도 없고 변호하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거짓 증거자들을 세우고 그런데 계집중이 갑자기 멀리서 이렇게 두려워서 보고 있는데 물어보는 거죠. 너도 저 사람과 한패냐? Are you gallinian too?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려워졌습니다. 나 아닌데? 아닌데? 그 위기의 순간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이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바로 저기에는.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순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베드로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어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닭이 우는 거예요. 꼬꼬덕. 어제 아이스브레이크 하는데 보니까 누가 뭐 꽁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꽁 닭 닭 네?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자기를 내어줄 뻔 알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내어주지 않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는 나가서 예 애통하면서 비통하게 울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단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 디테일한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에게도 경고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경고하시고 그러면서도 그는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음모가 아니라 구원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그 계획의 주체자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처럼 비겁하고 사악하게 하수인들을 내세우고 뒤에 빠져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주체만 그건 마치 뭐가 같냐면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시공회사가 유명한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건축공사장 앞에 쫙 줄을 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홍보물을 세워요.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 그림을 뭐라고 그래요? 조감도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뭐 조감도라 갑시다. 해가지고 멋지게 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어느 시공회사가 이것을 주체하는지 딱 써놓죠. 분명하게. 사고가 나든지 어떻게든지 다 책임질 거예요. 거기다가 하고 그 밑에다 공사기간도 적어놓습니다. 그렇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는 이걸 책임지게 할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 그림대로 이게 되어가네 그것을 기쁘게 바라볼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계획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오리를 위해서 하실 일들은 바로 그런 계획과 같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옛 이스라엘의 집을 허물고 새 이스라엘 영원히 유효한 구원의 집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는 반역자와 신성모독죄로 처형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들여서 생명의 숙주가 되시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승리자는 누구인가?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파멸의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패배하고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 승리한다고요? 네. 둘 다 승리합니다. 그건 모르셨죠? 둘 다 승리합니다. 파멸의 계획이 승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계획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샴페인을 터뜨리죠. 어디 샤또 뭐 무슨 샴페인을 팍 터뜨려서 예수님이 처형당했기 때문에 제자는 배반했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사양을 원도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 피해 대가를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큰 소리를 빵빵 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숟가락을 또 놓은 사람이 있어요. 안 놨어도 됐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천박하고 경솔한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자기의 부정을 고발한 세례 요한이 미워가지고 살롬의 얘기를 듣고 목을 치죠. 목을 치는데 이 천박한 헤롯 안티파스는요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기적을 많이 일으킨다는 걸 알고 뭔가 덕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면 하다못해 무점이라도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 싶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숟가락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해본 게 뭐냐면 기적 한번 보여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키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그래서 상대를 안 해버립니다. 예수님은요. 상대를 안 해버려요. 헤롯 안티파스하고 예수님은 급이 달라요. 여러분 그랬더니 헤롯 안티파스가 금방 심드렁해졌어요.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여러분 눈먼 소경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사마리아의 여인도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존귀함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정말 바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승리했구나.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면 상금이 있거나 전리품이 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런데 승리한 것 치고는 대가가 너무 없는 거야.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은삼심량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삼심량 받고 보니까 유다가 기가 막힌 거야. 너무나 마음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사단이 글을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 버림받은 마음에 그래서 은삼심량을 가져가서 저 이거 못 받아요. 그랬더니 그 후원자들이 무슨 소리야 네가 책임져 그러면서 안 받고 되돌리는 거예요. 그는 그 은을 던지고 자결합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그의 자결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배가 터져서 죽었다고 얘기도 하고 목을 매달았다고도 하는데 그는 비참하게 자결을 하는 거예요. 왜 승리자가 자결을 하죠? 그리고 빌라도는요. 빌라도는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왜 책임을 지지? 유대의 청독인데 왜 자기들 문제를 나한테 뒤집어 씌울까? 그래서 고문을 시켜서 하기도 하고 아 6월절 민족명절에는 뭔가 범죄자를 사면해 주는 전통이 있으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바라바를 내세워가지고 누구를 풀어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를 풀어주라고 그럴 줄 알았으니 사람들이 브라바 브라바 그런 거잖아요.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예수를 풀어준다면 당신을 로마 황제에게 충성이 의심된다고 우리가 사절단을 보내서 당신을 모함할 거라고 그런 위협이 오는 거예요. 빌라도의 아내는 마태복음에도 보면 내가 저 무제한 사람을 인해서 밤에 꿈을 꿀 때마다 괴롭다. 빌라도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못나 보이게 비참하게 고문을 시켜가지고 가시관을 씌워서 앞에서 세워놓고 엑세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게 너희들의 두려워하는 메시아냐. 그럴수록 군중들은 마치 광란에 휩싸인 것처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를 지는 거예요. 빌라도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내어주고 사형온도를 했습니다. 그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빌라도는 2000년 동안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그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세프스의 역사에 의하면 빌라도는 자살합니다. 빌라도는 그 이후에 이 정신적인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빌라도는 유대 청독은요. 전도 유망한 청독이에요. 제가 로마 역사를 읽어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사람이 황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에 파견되는 유대 지역의 청독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다루기 힘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과를 얻으면 전도가 양양한 거예요. 빌라도는 그런 야심가인데 그러나 그가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자가 왜 자살하죠? 예루살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 폐화가 되고 삼백만이 학살을 당합니다. 유대인은 자기 후손들에게 그 피의의 대가를 돌리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누가 보러 왔다고 그랬죠? 헤롯 안티파스. 그 왜 왔어요? 마지막에 와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갔던 그는 나중에 로마 황제 반역죄로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례요한을 죽인 악몽에 시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죽었습니다. 간악한 사탄이에요. 하수인들은 전부 다 잘된 사람이었어요. 승리자가 어찌 그렇습니까? 모두 패배자가 됐어요. 승리의 대가가 적은 게 아니라 아주 쪽박 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을 허용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부정과 어두움의 세력이 오면요 뭔가 그 배후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와도 그건 허용하지 마세요. 구원의 계획 구원의 계획도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마지막까지 그 파멸의 계획을 다 끝까지 오게 했어요. 끝까지 오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전쟁 영화 보면 그렇죠? 적을 전멸시키려고 하면요 코앞에 까지 올 때까지 놔두는 거지. 그렇죠? 누가 싫어 네가 미리 총 빵 쏘면 혼나는 거야. 포이어 아이스텔 총 쏘지 마 총 쏘지 마 끝까지 기다려 내가 명령할 때 끝까지 끝까지 기다려 코앞에 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이때야 그러면 일제히 파가 쏟아지면 적이 전멸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승리하도록 도와두었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뭐예요? 예수님에게 온갖 악한 죄를 죄의 가장 악한 바이러스를 배신과 반역과 불신함과 무정함과 음란과 정욕과 부패와 방탄과 모든 죄를 가장 강력한 걸로 다 몰아가지고 합성을 해서 예수님 안에 다 몰아 넣은 거예요. 그냥 죽여도 그냥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수 절대로 모든 사람이 못 믿게 만드는 아주 예수 믿으면 아주 파렴치하게 되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악한 죄의 합성을 다 몰아 안으셔서 가장 강력한 백진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사단이 그걸 몰랐습니다. 사단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계획을 성취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계획에 사용된 거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세 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것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사단에게 자기를 넘겨주지 않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회복시켜주십니다. 세 번 부인했어? 나도 세 번 물어볼 거야. 너 나를 사랑하지? 너 나를 사랑하는 거 맞지? 그래 너 나를 사랑하는 거 맞은 거야. 베드로가 힘을 얻죠. 맞아요. 맞아요. 필러세 필러세 아가페스메 얘기하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악을 선으로 바꾸셨나 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선으로 바꾸지 못하실 악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에게 자기를 팔아넘기면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흥율이 여기실 수 없는 단계가 되면 그거는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사탄과 지옥의 음모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보금주의자들은 그렇습니다. 작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체자로 서는 것입니다. 뒤에서 말하지 않고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주님은 이 승리를 예고하셨습니다. 당당하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새 언약으로 삼겠다 그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새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불면증이 있으신가요? 겨울이 깊고 감염병에 위험이 있어서 생각을 하다보면 불면증이 하나요? 미래가 염려가 되시나요? 그래서 숨이 가쁜가요? 죽음의 위협이 가끔 두렵게 만드나요? 주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의 곁에 가까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셨어요. 돌멩이 하나 던질 만한 거리에서 기도하자 그러는 제자들이 좋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을 제자들이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켜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까이 주님이 계신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가까이 계심으로 주님의 계획은 승리할 것입니다. 2021년은 승리의 해입니다. 여러분 미리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주체자가 수혜자가 되십시오. 유다처럼 빌라도처럼 유대 백성들처럼 그런 비참한 승리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비전을 드립니다. 그런 승리자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응답하면서 주님의 계획은 언제나 놀랍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 우리가 받은 말씀 하나에는 그 주님의 승리의 계획이 깃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피가 그 위에 부어져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나의 피를 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의 임방과 설주에 아직도 생생하게 그 흔적이 살아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내 이름 석자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에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고아에 올리십시다.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말씀